자 이제 뉴욕 증시 오픈했고 단기적으로 나상 매수는 650선 있구요 매도선은 지금 710선이 있습니다 710선 있구요 3분봉, 1분봉, 3분봉, 5분봉 자 지금 단기적으로 710의 매도선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710의 매도선 자 지금 19,710선 왔습니다 자 나상 19,710선 왔고 여기서 만약 대응을 한다면 19,725인데 여기 돌파되면 오늘 고점 750정도는 다시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710 여기 매도라인 들어가신 분 계세요 혹시? 지금 들어가신 분들 계시면은 680정도 1차청 잡으시고 아래쪽으로 650 열어두겠습니다 650 자 지금 1차청산은 무난하게 지금 위치에 날아가는 중 680,225 자 여기서 슈팅 나오면은 순식간에 650 갈 가능성이 높아요 680 확 깨져야죠 나이스 자 나이스 25포 이상 한 방에 가능합니다 자 나스닥 매도 1차청 완료 매도 청산하시면 1번 오케이 자 축하드립니다 자 이러면 순식간에 650정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식간에 제가 봤을 때 670이 확 깨져야 돼요 670 이제부터 10시 50분 캔들이 670이 깨져야 됩니다 지금 위치상으로는 확 밀려야 돼요 아까 664가 저점이었거든요 664 깼다 자 깼어요 깼어요 자 이러면 650 자 순식간에 가는 중 나상 순식간에 내려봤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시 50분 캔들 670게임 확 밀린다 했었고 여기는 손절잡는 630은 잡으셔야 돼요 밀리면은 600 보셔야 되고 자 650에 매수하신 분들 660쯤에 청산하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오 잘하셨어요 박찬이 부샷 650라인이 누가 보더라도 이제 오븐봉에 울트라 지휘선이 있었고 디마크라인도 있었기 때문에 저기를 매도의 목표가 그리고 매수의 진입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었거든요 오케이 19,660 자 1차청 완료 자 나스닥 1차청 완료 오케이 가인님 축하드립니다 자 매도 먹고 매수먹고 다 먹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올라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시가 정도에서는 매도를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대기 중 700매도야 700매도 손절한 725 매수청산 오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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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셨고요 어 그 사이에 지금 나스닥 703까지 왔네 잠깐만 어 이거 체결되버렸다 잠깐만요 저도 자 나스닥 지금 체결됐고 지금 여기 시점에서 자 매도들 하신 분들 1차 목표가 686 정도 자 좀 보도록 할게요 어 하트코님 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하트코님 머리 끝에 발끝까지 넣으셨는데 잘하셨어요 저거 더 잘하셨어요 구독 좋아요 자 지금 일단은 710 잘 보세요 710 710 잘 보시고 손절 라인 725 정도 여기만 돌파되면은 일단 매도 나오고 그 다음 매도는 750 정도 볼 겁니다 혹시 매도 들어가시면 1번 매도 들어가서 홀딩 중이네 1번 오우 맞네요 맞네요 오 좋습니다 오 많이 계시네 무겁다 나스닥 좀 내려가라 이 새끼야 시가 깨자 시가 종가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 자 나이스 자 쭉쭉 민 오케이 오케이 자 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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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굿 굿 굿 굿 굿 나이스 샷 우와 급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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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스닥 매도 드셨다 1번 정확하죠 매도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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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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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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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시원하게 가는데 자 다들 드셨죠 매도 신분 봉 아까 말씀인데로 울타 차트대로 대응하셔 이 파란선 돌파 안되면 된다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이 파란선이 중기 추세 매도선인데 아 완전 좋습니다 네 잘하셨어 도장님 잘하셨어요 축하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공식리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저희가 공개방송 없고요 무료 체험 저희가 일주일 정도는 드리고 있습니다 체험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내일 고객센터 문의 주시구요 어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가입을 하셔서 같이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제 방송도 들으시면서 수익을 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혼자 매매하는 것도 좋긴 한데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운동선수 만드는데 헬스장 가서 헬스 기구를 다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 PT 선생님이 있으면서 운동하는 거랑 그냥 내가 사용기구 쓸 줄 아니까 혼자 할란다 이거랑 뭐 좀 사실 좀 차이가 날 겁니다 혼자 하신 분들은 뭐 잘 하신 분도 많긴 한데 혹시나 혼자 해도 좀 난 힘들다 어 그러려면 가급적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같이 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 공식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진행을 하구요 또 내일 저녁 방송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내일도 한번 파이팅해서 또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